낭만 장선이형이 낭비없는 낭만은 없댔어 어? 잠깐만 우리 암흑상태? 괜찮 괜찮 요정도쯤이야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기분 나만 느끼는 기분? 괜찮아 포도방 아니니까 포도방이 힘들어 사실 암흑이면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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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아드 6600만? 나 레이지 6600만 뜬거임 지금? 오 7200만? 오 21강 좋을지도 힘구까지 먹어볼까? 좀 쎄졌는데 나 뭐지? 아무리 나 월로드 블리드 시너지를 해도 나 앞자리 7 처음 봤어요 리프하면서 22강 안 돼요 나 처음 보긴 했어 아침에 장기백 본 사람한테 진짜 말 넘심 25강 가져? 나한테 왜 그래 카운터 카운터 섹시했죠 방금 아 뭐야 나와라 그냥 저 안보여서 조금 두려움 금방 금방 잡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어 다행이다 나 나 암흑패턴일 때 이거 하는게 제일 좋더라 이건 암흑패턴이어도 피 오기 쉽거든 어 아깝다 아깝다 카운터 칠 수 있어 아 이걸 맞아? 아 이거 카운터 안됐지? 보고한건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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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나 한대맞고 죽을수도 디버프 구스택? 별일 없겠지. 진짜 죽을뻔했다. 나 시장 없는데?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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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